힌트에서 본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출연 요청을 했던 거 알고 있었어요? 이제 활동할 때 저희 팬미팅이나 팬사인회를 할 때 오빠 예능 나갔으면 좋겠다 문제적 난다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언젠가 나게 된다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해서 본인도 어느 정도 섭외가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군요 예상을 못 했는데 그래도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? 그리고 이제 막내 또 바뀌는 건가요? 바뀔 때가 됐죠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초심을 좀 잃은 지가 된 것 같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어느 순간 누군가의 뱀을 너무 안 들은 줄 모르는 거예요 뱀 하면서 이게 하고 나서 세리머니를 했던 게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제작진이 야심차게 던진 질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박경 씨 좀 진정해 주세요 정말요? 꼭 누군가를 얼굴 빨개졌어 누군가를 빼고 누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막내도 좀 더 이제 젊어질 필요도 있고 해서 혹시 문제적 남자 고정할 생각이 있습니까? 저는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? 네 무조건 좋습니다 뉴이스트 바쁜데도 무조건? 네네네 좋아요 그래요? 네네네 네 네 1차 계약 네 1차 면접 통과 표정이 왜 네 아니 저 너무 좋아요 아니 저 너무 좋아요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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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하루 종일 거짓 리액션이 저도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, 왜냐하면 제가 막내로 오래 있었는데, 저보다 어린 아론 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활력도 많이 넣어주고 하면. 뭐 같이 한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는데. 아, 인턴 이제. 아, 인턴. 아니야, 같이 하게 될지 아니면 또 아예 새로운 막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. 예시였습니다. 예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정말 생각이 있어요? 네. 하면 기체로 할까요? 그렇죠. 아, 아론 씨를 또 이렇게 고정적으로 예능 프로에서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? 음악 프로에서는 보지 말고. 알겠습니다. 뭐 여러모로 오늘 중요한 녹화가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박경 씨에게도 중요한 녹화가 될 것 같고. 자극이 되길 바랍니다. 아, 갑자기 어? 갑자기 어지러워.